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회장이 기업이 상장폐지되어서 갖고 있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 휘둘리지 않았던 것을 지금까지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가치만이 가격을 결정한 나의 확고한 신념이 회사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IT 버블이 터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나 타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해나간다는 부분은 이렇게 투자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강방천의 관점에는 또한 지나친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을 넘어서 경제 자체의 보건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한 경험담이 68쪽에 실려 있습니다. 특히 비관론이 자욱이 안개처럼 깔려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정치인이나 선물 투자자의 걱정을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로서는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위기는 되풀이 됩니다. IMF 위기가 3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1년이 최대지 않아서 해소되었고 주가는 6개월 만에 회복됐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 종합주가 지수가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회복되는 데는 5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강방천 회장이 제시하는 자신만의 관점. 언제나 좋은 기업을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이 지배한다고 해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 혹은 그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올바른 관점이 필수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강방천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집필한 강방천의 관점이 담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독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주식 투자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그러면 위대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 문제를 찾아내는데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바로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신간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처음에 만난 위대한 기업은 한국이동통신 지금의 SK텔레콤이고 다음으로 발견한 위대한 기업은 삼성전자국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은 바로 카카오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천이 바로 위대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강방천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감각이라든지 직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특별한 측정 도구를 갖고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또한 강방천의 관점이란 신간이 담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는 측정 도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측정 도구는 시가총액이다. 지금도 주식을 살 때 시가총액이 아니라 개별주가 위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다. 그렇게 해야 우량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측정 도구는 이익의 질, 퀄리티입니다. 재무제표 이멘에 실린 이익의 퀄리티, 이익의 질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성과 확장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은 재무제표의 플러스에서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측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렇게 강방천 회장은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2010년을 전후해서 자신이 제주도에서 운영했던 리조트 사업과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 사업을 비교해서 어떻게 이익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운용사는 1조를 운영하나 10조를 운영하나 간에 추가 비용이 크지 않지만 리조트 사업은 매출이 커지면 변동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 안게 됩니다. 이익의 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업모델, 비즈니스모델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방천 회장은 강방천의 관점이란 신간에서 바로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더 크게 강조합니다. 세번째 측정 도구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토지노동자본이라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에다가 제4의 생산요소가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계비용이 제로를 뜻합니다. 고객이 늘어날수록 고객의 가치가 커져서 바로 성자독식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투자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강방천 관점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만난 우량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지금도 강방천 회장은 새로운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때는 먹임없이 카카오를 연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카카오가 내가 지금 투자를 결정하려는 그런 회사에게 무서운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때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카카오에 덤벼들었다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담 이런 지혜 이런 정보 이런 투자 지식을 모두 다 함께 담은 책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또 몇 번 읽고 읽고 정독할 수 있는 더문책입니다. 사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지만 투자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면 돈을 지킬 수가 있고 알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알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알면 고객과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불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월렌 버핏과 피터 리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강방천 회장으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강방천의 관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